코리아 세일 페스타 착한 소비 참여를 권장하는 엄지척 릴레이를 응원합니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17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은 제품 가격을 내리고 소비자는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착한 소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세요 소상공인과 기업에게 힘을 우리 경제에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착하고 알뜰한 소비 릴레이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합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응원합니다 ということ은 ㅎ 한글자막 by 한효정